성수동 길입니다. 이곳은 뭐 예전에 공장이 더 많았던 곳이고 가죽 파는 곳이 많았던 곳입니다. 지금도 그 기본 바탕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너도 가니 나도 가고 제 두가니 나도 가는 그런 형태의 길이 됐습니다. 건물을 보시면 건물들이 거의 뭐 80년대 초반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새 건물이 올라오면 임대료가 또 왕창 오르겠죠. 건물의 형태를 보시면 그렇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전기선이나 이런게 정리가 덜 되어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 전형적으로 오래전 모습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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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